이번 파이터 활동에서 뮤비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뮤비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뮤비를 보면서 스탑할 수 있는 기회가 총 5번인데 보다가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이렇게 저요 하면서 팻말을 들어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준비됐습니다. 뮤비 주세요. 나오나요? 나옵니다.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동작 같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영화에서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. 아 그래? 난 저는 발이네요. 발바닥 예뻐요. 그러니까 발.. 저는 이렇게 찬데 앉으면 안 되는데 제 발이에요. 제 발이 발가락이 길거든요. 새끼손가락만큼 길어요. 제 생각에 어 X예요. 이 스탑이 나올 부분 몇 개 좀 예상합니다. 영화 하나라고요? 아 영화 같습니다 영화. 저는 이 장면이 제일 많은데 뭔가 마블에서 나오는 영화. 아 아 아 보자? 저 안에 사실 말해도 되나요? 아 그러니까 본인 들었었어요? 아 정말 무거웠어요. 아 미 미 미 미 미 미 어 저기요 어 저기요 미 자 갑자기 잠시만요. 갑자기 저기 멈춰 있잖아요. 네. 시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. 그럼요. 멈춰야 될 포인트를 아는 거예요. 그쵸? 제가 왜 여기서 멈췄냐. 사실 제가 해외 팬분들 뮤비 리액션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. 그때 항상 이때 OMG 나오나요? 팬분들이 몇 부분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원호 형이 저 납댐하는 장면. 납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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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계속 장면이 어차피 뒤로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그 장면이 계속 설명이 있어요. 해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멈췄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이런 장면이 뮤비에 굉장히 멋진 장면에서 많이 남아있어요. 계속 보시죠. 힘들었어요. 촬영을. 굉장히 망치질을 한 5만 번 했습니다. 누구야? 누구야? 허리가 잘못해서. 허리가 없어요. 그리고. 화면에서 멋있어요. 제가 저 용접하는 것 때문에 눈이 굉장히 잘 안 보여요. 아 머리. 됐다. 됐다. 여기 제가. 뭐야 뭔데. 여기 제가 볼 게 있어요. 여기서 스탑할 줄은 몰랐는데. 제가. 뭐야 뭔데. A팀이에요? 저만 알고 있거든요. 저 뮤비 비닐을 벗기고 있잖아요. 사실 저거를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. 이거 아는 사람. 혹시 생각나요? 비닐이 안 벗겨져서? 비닐이 너무 길어가지고. 원장님이. 헥! 자꾸 이렇게. 안 벗겨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한. 제가 보기엔 한 열 번 찍었나요? 네. 원래 이제 뮤비 촬영이 저희가 이틀 동안이었잖아요. 네. 이제 첫날에 저희가 먼저 가서 찍는 멤버들이 한 네 명인가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하루를 거의 저의 촬영 시간으로 쓸만큼. 너무 잘 찍었는데. 진짜 오래 찍었어요. 길었는데 그중에 한몫했죠. 저게. 정말 많이 찍었어요. 저 위에 제가 아까 꺼냈던 X 있잖아요. 제가 사실은 실제로 유일하게 만든 게 X인데. X를 위에다 붙여놨는데. 비닐봉지를 떼면서 저게 같이 날라와가지고 부딪히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. 아팠어요. 다행히 그래도 다치지는 않았으니까 크게. 네. 그렇죠.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. 계속 보시죠. 넘어가십시오. 기도합니다. 너무 좋아한다. 수답. 네? 수답이요? 수답. 수답. 네. 수답. 어. 저 장면은. CG라고요. 패스. 저거 사실. 왜왜. 알고 있었어요? 거 봐요. 몰라요. 저 꽃이 다 CG예요. 진짜요. 저기가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. 나도 몰랐어요. 연기를 어떻게 했냐면은. 진짜 꽃이 없었어요. 딱 열. 물 열잖아요.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. 정말 아무것도 없어. 그냥 허. 뭘 판이야. 그냥. 이러고 했는데. 어쩐지 연기를 잘했더라. 나도 늘고 깜짝 놀랐어. 저희가. 그렇게 꽃이 있을지. 생각보다 CG를 많이 썼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싶어서. 그 CG가 저희가 마지막에 그 심장 요만한 것만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. 네. 그리고 사실. 이 꽃에. 굉장히 많은 CG를 썼다. 네. 보이지 않지만. 계속 보시죠. 그게 CG라지. CG 얘기가 나와서. 근데 사실 그 주헌이가 이거 돌리는 것도 사실 얼굴 CG. 약간. 그리고 CG 또 나오죠. 여기에 번개. 네. 번개. 원양의 CG지. 아. 게임을 하죠. 저희가 시간이 너무 들리게 됐어. 스탑을 딱 한 번만 더 하죠. 아. 자전거. 진짜 왜 찍었는데. 한 번만 어디서 쓸지 다 다 알고 계시나요? 한 번만 딱 한 번만 거기에 씁시다. 거기에 씁시다. 거기에 씁시다. 저는 민혁이 대신에 쓰고 싶어요. 젤리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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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뒤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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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. 정말 많이. 정말 많이 언급이 됐는데. 아. 정말 타 가수분들이. 네. 지나가면서. 어이구 의사 양반. 이러면서 놀아주시고. 방탄소년단에 진형이 와가지고. 윤기도 지나가면서. 어. 이거 의사 양반 아니야 이거. 이러면서. 야 너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정말. 많은 동료 연예인분들이. 이렇게. 저한테. 이렇게. 지나가면서. 아유 의사 양반 아닙니까. 이러면서. 굉장히 저를 놀렸어요. 그래. 저도. 사실 뭐. 아이엠처럼. 곰돌이가 옆에 있고. 이렇게 뭐. 게임기를 하거나. 셔덕처럼 이렇게. 몸이 보면서 이렇게 치거나.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. 하필이면. 그러니까요. 하. 창속. 각도가 신기합니다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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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는 거지. 눈이 약간. 저 보면 멈췄으니까. 소원을 잃었어요. 잘 계속 보시죠. 아 근데. 그만큼. 다른. 이제 다른. 인생도. 인생이 있고.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. 제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. 그랬잖아요. 그렇게 인생들을 남기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. 사실 저거를. 정리를. 정리를. 정리를 했는데. 추원이가. 저희가. 막. 하이. 아. 그니까. 추원이가. 빼달라고. 이렇게. 30분 정도. 빼다가. 그게 안 된다고. 그치. 제발 복잡하게 하세요. 진짜 제발 복잡하게 하세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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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뛰어갔어, 뛰어갔어. 아, 이거 저는 장준이가 진짜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어. 이 표정, 이거 봐요. 이거는! 근데 이제 저희가 뒤에서 약간 망치는 느낌인데. 줘봐, 하나씩 봐, 줘봐. 나옵니다, 진짜. 근데 왜? 뭐야, 이게? 약간 살색이 나오네. 좀 다르네. 그냥 운동을 합시다. 죄송해요. 지금 봐도 뮤직비디오 정말 잘 뽑았네요. 뮤직비디오는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. 참 잘 나왔죠. 네.